블랙핑크가 왔어요 아 블랙핑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3인자로 돌아와요 3인자로 돌아와요 아 진짜 알아둬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느낌은 있어 차? 뭐야 네? 아니 라연이 딱히오 진짜 없어 나 여기 딱히오 수고했어! 나 코 부러... 야! 치수 떴다! 소모! 왔어요! 네! 자극이 되나요? 아니, 됐어! 그쵸? 미세 먼지보다 안 좋은가? 그래서 처음 미세? 저 수는 거 아니, 뭐 하십니까? 무슨 질문이냐면은? 아, 내 질문이니까! 야! 와, 역시! 사기꾼! 야, 이건 뭐지? 너의 이름도 모르니... 오빠, 시집 가세요, 이제. 진짜? 왜 이렇게? 맞아, 행복한 거 말이야, 리사. 아... 좀 없는데? 웃고 싶다고... 아, 맞아! 아, 맞아! 우와, 이런... 하고, 별 편의 좀... 고생이 오는 게 있어... 아... 다 구할거에요... 다 구할거에요... 또, 내 거, 내 피...